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기 귀찮아져.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자. 인간은 이것저것 생각할수록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워진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부탁받았을 때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는 더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자. 누군가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 같은 부탁을 하면 그래 바로 돕자. 나는 마음으로 즉시 움직이기 바란다.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면 귀찮아지거나 허리를 다칠 것 같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득과 손해를 따지게 된다. 시간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익을 따진다. 미국 MIT의 데이비드 랜드는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고 계산적이 된다는 점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를 4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40센트를 줬다. 각 멤버는 40센트 중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낸다. 그걸 모아 2배로 만들어서 나중에 똑같이 분배했다. 예를 들어 4명 모두 자신이 가진 40센트를 다 내면 총 160센트가 된다. 이는 2배인 320센트가 되므로 4시서 나누어도 실험이 끝난 후에는 80센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치사한 사람도 있다. 자신은 전혀 내지 않고 나머지 3명이 40센트를 내면 그들이 낸 120센트가 2배인 240센트가 되고 그 돈을 4시서 나누면 60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40센트를 더하면 자신만 100센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실험을 할 때 데이비드 랜드는 어떤 그룹에게는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려고 10초 이내에 판단하게 하는 조건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판단해도 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그러자 10초 이내에 판단하게 할 때는 약 65%가 40센트를 냈지만 시간을 들여서 판단하게 하자 약 55%만 40센트를 냈다. 일단 행동하면 정신건강에도 좋다. 이처럼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익을 따지고 만다. 그렇다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는 편이 좋다. 또한 계속 생각할수록 자신만 손해를 보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라면 차라리 즉시 행동해야 정신건강상으로도 좋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부탁하면 알겠습니다. 좋아요. 라고 바로 받아들이자. 언뜻 보기에 자신에게 손해인 듯해도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지는 말자. 당장의 작은 손해가 미래의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